안녕하세요. 뷰티 크리에이터 임선영이에요.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? 봄에 맞는 립 제품 헤라 루즈 올릭 247호 악플 쫄하고 내가 2학기 얼짱해 나 5학년 뻥이야 나 6학년이야 쫄하고 여러분 안녕 하이 부티 크리에이터 선양장 되스네 비비크림은 많이 바를수록 좀 하얘짐 되스까 스고이 밀캐루상 기미와 잡티가 모두 나가리 되스요 볼터치로 일본 국기를 양쪽 볼에 그려줌 되스ね 애국자 되스요 스고이 에이오 what's up I'm beauty creator lim lip I love low eyeliner I love high nose I love purple lip p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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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my god what a beautiful face I love high nose I love high nose 꽃궁꽃 사와드 이깨 새로운 메이크업을 보여주면 구독자가 늘 깨압 헤어는 터번을 둘러주면 되는 거 아닐깨 깨압 빨리 쉽게는 포인트 아닐깨 깨압 깨압 빨간 점은 총 가운데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닐깨 깨압 깨압 커리카루로 아이섀도우를 씻어주면 되는 거 아닐깨 깨압 깨압 Richard 수능성, 메이크업할 이즈웨어